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손이 되어졌습니다. 배 조각을 붙들고 온갖 고생 끝에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는 무인도에서 살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했고 몇 년이 지나면서 그의 모습은 짐승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또 한 사람이 파손이 되어져서 그 무인도로 오게 되어졌던 거죠. 두 사람이 그 섬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배가 파손되어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 역시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이 섬에서 쳤고 단위는 쥐까지 잡아먹으며 내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이 주머니에서 화투를 탁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골치아픈 얘기를 하지 맙시다. 당신과 내가 여기서 만났으니 나이롱뻥이나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과연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쾌락과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에 뜻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고 가치 있는 길을 찾을 때 그 인생이 제대로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치 있고 뜻이 있는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도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에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습니다. 마음과 영에도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 심한 질병에 걸린 탓입니다. 마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역시 마음의 상처와 우울과 고통으로 얼룩지는 병입니다. 특히 영의 생명이 없는 것은 그 영혼이 깊이 병든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과 영의 생명이 제대로 있으면 그 생명이 풍성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뜻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육체도 마음도 영도 생명을 완전히 잃고 죽어버린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전혀 없이 죽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체에도 생명이 있고 영과 마음에도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를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병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불안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이 죽어가거나 죽어서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병에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는 인생의 가치와 뜻과 의미를 아는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와 마음과 영의 병을 치유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회복해서 인생의 가치와 뜻을 발견하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6학년 형이 쓴 모자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 번 써보고 싶었어요. 형 한 번 써보자. 안 됩니다.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안 되어서 제가 힘을 다하여 달려들었습니다. 형, 모자 한 번 쓰게 해줘. 막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더니 힘이 센 형이 저를 한 대 쳤습니다. 그리고 밀어버렸습니다. 단단한 바닥에 넘어졌는데 종아리 중에 중요한 뼈가 부러져버렸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다리를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다리 빼지 마소. 내 다리 빼지 마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도 어머님은 제 곁에 계시면서 얼굴 표정이 하나 바뀌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냉정하시고 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부스를 푸고 난 뒤였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그때 참으로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흘리신 눈물은 왜 흘리셨겠습니까? 아들인 저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모두 잃어버리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 36절에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한 거죠. 주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겠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와 계십니다. 육체의 병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과 아픔과 우울감에 젖어있는 나를 보시고 생명을 잃어감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영이 죽어가는 나를 보시고 심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우십니까?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을 보시고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깊이 사랑하셔서 울고 계심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눈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잃어가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내 생명의 잃어감을 보고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보시고 울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 다리가 절룩거리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다리를 절고 너가 성하게 뛰어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머님이 제게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랑은 내 육체의 병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사랑입니다. 내 마음의 온갖 고통과 우울과 불안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사랑입니다. 내 영예의 병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눈물 흘리심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내 육체의 질병, 내 마음의 병, 내 영예의 병을 전부 자기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는 격리시키지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의 나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겨났고 그 누구도 그를 만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만졌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그 나병 환자의 병을 자기의 병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삿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삿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가능하면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소유가 되어져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국노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더군다나 식사도 같이 하면 똑같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삿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삿개오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삿개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육체의 질병, 내 마음의 병, 영의의 병을 전부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사랑으로 지금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어 인생의 가치와 뜻이 있는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병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생명을 회복해주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 때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 사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겁게 부어오르거나 심하면 곪아서 고름까지 흘렀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 괜찮아졌다가 또 벌겁게 부어오르고 또 곪아왔습니다. 마침 저희 동네에 시내의 큰 병원의 의사들이 진료를 나왔습니다. 제가 종일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다 마치고 의사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픈 데가 없느냐? 발을 보여줬더니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불가능하니 내일 병원에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튿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선생님이 마침 외과의사여서 간단한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겠네.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네. 지금까지 그 자국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육체의 병도 원인을 제대로 알아서 치료해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영의 병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병을 치유해야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렌 케르케오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 절망은 죄로 인한 죽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의의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고요? 의인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요? 의인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죄로 죽은 것, 그것이 뿌리되는 병입니다. 그 뿌리를 제거해야 우리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 뿌리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뿌리의 절망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38절과 3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사로처럼 죽어 무덤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병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병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 영의 병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병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병에 깊이 갇혀져 있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앞에 돌을 막아 놓습니다. 바위를 이렇게 파서 무덤을 만들고 앞에 돌을 막아 놓습니다. 돌 때문에 나사로는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죄로 죽은 것은 돌이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외부적인 돌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예수 앞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건 돌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계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게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처음 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왜 나를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무엇이며 관계가 무엇이냐 그 돌을 옮기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 믿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관계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 환경과 관계의 돌을 온전히 치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입니다. 마음의 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뭔가 마음의 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니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참 일부 교회들이 그런대요. 또 누구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예수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 믿기 싫다는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돌을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참 부탁에 의해서 나왔겠지만 돌을 옮기고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41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나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는 4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44절에 보니까 시신이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쫓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비유해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로마의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던진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죽은 그 뿌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시는 눈물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우시는 눈물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내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진 이걸 믿어라 믿으면 너 무덤문에서 바깥으로 쫓아나오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나사로는 몸의 배로동인 채로 나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관계에 매일 수도 있고 세상의 물질과 지위에 매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도 매일 수 있습니다. 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내 환경과 관계,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늘 쫓아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라는 말은요. 물론 고막의 정상여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 표현과 우리 표현이 매우 비슷합니다.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그것은 고막의 정상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듣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두 가지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서 나오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본토 진적을 떠나라 갈 곳이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상관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이살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는 사람의 영적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조카로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름진 요단들을 멋대로 선택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딸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슬과 영혼이 대적이 되는 모합과 안본족 속의 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인생의 길은 결국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찾느냐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도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달려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고 생명이 회복되어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4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배로 동긴 채로 쫓아 나오니 주님께 첫 번째 말씀하실 것은 풀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자유하게 됩니다. 정말 죄와 죽음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 많이 듣죠 예수 믿으면 구속되는 게 아니냐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야 되고 아니 정말 예수님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풀어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축복이 됩니다 물질을 제대로 사용합니다 건강과 지위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이 세상을 멋지게 인생의 축제를 하는 다니게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죽음을 보시고 진정 눈물로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품에 안기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모든 병을 치유받고 생명의 길을 찾는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를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말미 아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인생의 의미 있는 길을 찾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참 자유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복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2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